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자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자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한두주일 영상예배 드리면 진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횡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까지 확산되어서 온 세계가 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연약할수록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속히 진정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작지만 땅에 있는 동물 중에도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이 넷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개미 두 번째로는요 사반 세 번째로는 메뚜기 네 번째로는 도마뱀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동물을 성경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도 지혜로운 이 네 동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옛날부터 우리 교육학에서도 사용해왔죠. 이솝우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자문서는 개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 믿으신 그래서 사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작지만 바위 틈바구리 속에서 바위의 그 반석의 그 틈바구리 속에서 반석을 의지하는 사반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홀로 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대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남대문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궁에 그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하는 도마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내동물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되는 이 시간 흔치 흔치 않잖아요. 이런 귀에 두고두고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롭게 이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딜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연약 하나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은 동물이지만 그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개미입니다.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요사이는 인터넷으로 사진을 한 번 방역을 못해요. 제작권 때문에 그러나 개미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에게 배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이야기는 이솝우아 가운데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거든요.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합니까 여름에 준비합니다. 겨울이면 늦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귀해가 주어졌을 때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에 이르면 늦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 진짜 있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때는요. 때가 늦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여름에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이때에 예수 글쓰를 믿는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자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8절까지 쭉 그 얘기가 계속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하고 편안할 때 어려울 때를 예배해야 하고 형통할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어른들은 유비무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예배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 예배당에 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믿음 준비를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물이 나오죠. 두 번째 동물 사반이라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다른 말로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 바위 틈 속에 사는 너구리라는 것인데 이 사반 이란 말은 아마 히브리말 원어를 더 가깝게 표현한다고 아마 사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 피할 곳입니다. 피할 곳 사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출체를 밝히면 이 그림은 한국컴퓨터선교회 KCM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지금 바위 색깔하고 지금 바위 너구리 사반에 몸 색깔이 보호색이 비슷해서 혹시 집에서 볼 때는 잘 구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몸 크기가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한 3kg 정도 큰 놈은 한 4kg 5kg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키 길이는 다 자란 사반이 한 30cm 좀 커봐야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동물입니다. 옛날 제가 배울 때는 이 동물사에서 사반을 찾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쥐보다는 조금 크고 토끼보다는 조금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큰 놈은 아마 산토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크기를 알만하지요? 아주 사나운 짐승들에게 사냥감 딱 알맞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나운 짐승한테 잡히면 딱 한 입에 집어넣게 알맞은 그런 동물이지만 저놈분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어디에서 사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 보실까요?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랬습니다. 바위 사이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 18편 2절에 보면 요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집을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어디로 잡았느냐? 바위로 반석으로 잡았는데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시 146편 에도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반과 같이 약한 우리들은 피할 바위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그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본래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말입니다. 먼지 바람에 나두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야 너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했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위 반석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며 내가 기댈 언덕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할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동물입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에 등장하는 배짱이도 사실은 메뚜기인데 그런 배짱이오 그런 메뚜기라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에게 메뚜기는요 참 보잘것 동물입니다. 곤충이죠.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메뚜기는 풀만 먹는 초식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무리를 지어서 나가면 완전히 들판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록에 보면 이 초식석 곤충이기 때문에 풀만 먹는 줄 알았는데 무리를 지어나가면서 기록에 말입니다. 코끼리도 뜯어먹어버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보살것만 메뚜기가 하나됨의 힘을 무리를 지어나가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또 한 번 우리 소리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어린이들 큰소리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리도록 큰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그렇죠? 임금이 없는데 이들이 무리를 지어나가면 때를 지어나가는 그 메뚜기의 힘 그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우리 믿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교회가 흩어져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임금이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이 교회의 속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홀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 캐토릭 이건 보편적이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교인이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고 5명 6명 10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가 아니라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아포스턴 이 말은 선포한다. 사도직이다. 이 말은 선포하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다. 이를 위해서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선도들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제가 교회 나가야 됩니까? 나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디 선생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 앞에서 구두 닦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세계적인 신앙의 지도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예수 믿거든요. 오 그래 예수 믿어야지. 맞습니다. 반성이신 예수 믿고 의지해야지요. 그다음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무디 선생님이 팔짱을 딱 끼고서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옆에 있는 화득 난로 난로 화득 난로에 뚜껑을 열더니요 집게로 숯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바깥에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붉게 달아오르는 화득에 있던 숯 한 등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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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엉뚱이 숯을 꺼져 보내는 무디 선생님을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저거 한번 보라고 저 숯을 한번 보라고 숯이 어떻게 돼요? 점점 꺼져가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벌 그렇게 달아올랐는데 홀로 꺼지고 되니까 스물 스물 하게 꺼져가잖아요. 바로 저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도 독불 장군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모임이 가생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메뚜기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은 때 물이 모임의 힘을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천국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됨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아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고 때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 3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에 보면 제가 4장 구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이면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한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백성이란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물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징그럽죠? 이 징그러운 도마뱀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TV에 보니까 도마뱀을 애완용 도마뱀을 기르는 그런 도마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마뱀의 지혜가 뭡니까? 날름거리는 혀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문 30장 2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왕궁에 있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애완용으로 도마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도마뱀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는 참 징그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뱀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동남아 지방에 가면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가면 유명하게 도마뱀이 많습니다 벽에도 바닥에도 마루에도 부흙에도 도마뱀들이 기어당해요 천정에도 붙어당하잖아요 천정에도 정말 징그럴 정도로 도마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나라에는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잖아요 도마뱀이 뭘 잡아먹고 살아요 바로 이 모기 파리 이 유해한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도마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동물이에요 사람들과 가까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동물이지만 고망 동물이지만 싫어하고 징그러워합니다 저는 이 도마뱀 얘기가 나오면 꼭 우리 교회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하고도 비난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뤄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병원을 세우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도와주고 요새 요양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고아원 양노들은 거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사에 뛰어든 사람들도 보면 거의 크리스찬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는 꼭 도마병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때문에 우리는 왕궁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싫어하고 욕을 얻어먹어도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사실 저도 도마병 갖고 놀았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도마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는 그래도 몇 마리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도마병은 말입니다 다리가 잘린다든지 꼬리가 끊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동물들은요 팔이 잘려가지고 피를 그냥 흘리게 버려두면 죽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 죽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곰 잡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잠을 자는 곰이 동굴 속에서 자는데 도끼를 들고 도끼 자루를 갖다 싹 집어넣다가 빼고 싹 집어넣다가 빼면 이 곰은 사람 형리를 잘 낸대요 뭐가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발목을 싹 냈다가 싹 잡아들고 싹 냈다가 잡아들때 도끼를 가지고 발목을 딱 잘라버리면 그리고 내려와 버린대요 며칠 뒤에 보면 이 곰이 피가 다 흘러가지고 죽어 있대요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등동물들은 그렇게 팔다리가 잘린 채로 버려두면 죽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도마뱀은요 며칠 뒤에 나온 데 보면 잘린 꼬리가 새로 나옵니다 잘려버린 발목에 다시 다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뱀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요사이 동물도감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도마뱀의 특성 한번 보세요 참 신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보면 프라나리아가 나오는데 잡아가지고 칼로 가지고 딱 두 조각을 내면 두 마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바삭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 나면 나중에 비가 오면 거의 전부 다 한 마리 한 마리 살아나가잖아요 참 신비하죠 동물 가운데도 도마뱀에게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어린이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세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도마뱀의 지혜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등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이 더 넓어야 합니다 비난받고 요구도 먹고 상처받을 만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왕궁에 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녀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의 인생 사례에 있어서도 기회가 있을 때에 개미처럼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처럼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바위요 반성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홀로 똑똑하다고 나 홀로 모든 것 다 갖추었다고 독불장군이 되면 안됩니다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금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 왕궁에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이 내 동물은 기억하기도 쉽고 또 두고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르치는 귀한 교훈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함께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대문 교회라는 울타리가 교회당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온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큰 울타리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왕국 거룩한 왕궁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재난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되어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하는데 이 무서운 질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속한 신뢰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중인 주의 백성들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신 참지의 참교훈이 두고 두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영원한 반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능력의 풍안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잔송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없나이다 아멘